먼저 오늘 양당이 협약할 일석삼조 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공통된 하나의 정책 협약을 통해 주 4.5일째 간병비 건보적용 등 민생살리기 정치개혁 방송정상화 이채양명주 규정 등 민주살리기 기후위기, 저출생극복, R&D 예산보건 등의 미래살리기 이상 3가지 비전 목표를 함께 추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연합 윤영덕, 백승화, 공동대표께서 선언식 판넬에 서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언식 판넬에 서명을 마치셨으면 정면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핏깃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대살리자를 힘껏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폭망 심판하고 민주경계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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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괴 심판하고 민주주의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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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폭망 심판하고 미래희망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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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폭망 심판하고 민생경계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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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괴 심판하고 민주주의 대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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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파탄 심판하고 미래 희망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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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충북 합동연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공동 비정상판을 마치고 상임선대위원장께서 회의를 회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